검찰이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김근식의 성충동 약물 치료를 재차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오늘 한양항소심 법원이 김근식에 대해 성충동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와 함께 전문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청국을 기각했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고법은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괴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성충동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한 바 있습니다.